Q. 장군석의 장군석 장군석의 장군석입니다. 지금 살 때에는 막상 아쉬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다행히 만약에 아역이었을 때의 이미지를 갖지 못했다면 아무래도 저는 착신하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겠죠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어렸을 때 데뷔했던 게 저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현장 경험이 일단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강하게 키우셨어요. 혼자 다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하게 크지 않았나 다른 외동들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앞서다간다기보다는 그런 타이틀이 좀 부담이 되긴 해요. 물론 이제 맡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제 독이지만 그래도 이제 최연수 DJ라든지 최연수 MC라든지 그런 타이틀들이 가끔씩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이 될 때가 있어서 정말 일부러 잘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신경 안 쓰고 못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, 다른 분들이 하는 것만큼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. 마음이나 기분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? 제 수화는? 마음하고 하는... 잘 들어봐요. 수화는 수화는 훌륭한 언어야. 글자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전환시니까요. 마음하는 수화를 제가 할 거고 두 번 정도 있었는데 20살 때, 올해에 그런 슬럼프가 있었어요. 1학기 때에 학교를 계속 나가고 있었고 다른 대외적인 활동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대로 내가 또 잊혀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착신나리 파이널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갑자기 단절돼 버리고 단절돼 버리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만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흔뜩뜩 들더라고요. 그 때에 가장 좀 겁이 많이 났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. 지금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제일 되고 싶은 거는 배우고요. 그...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행가도 해보고 싶고 배우자 동시에 여행가가 돼서 책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고도 쉽고 또 제가 차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카센타를 하나 차렸으면 좋겠어요. 그게 꿈이에요. 이리오! 남겨주세요! 인간이 붙잡고 아이디는 이유가 없어요. 누구도 있어요. 자신의身을守기 위해서는. 아프다. 아프다. 학교에서 배웠지만 제 영화는 무료가 아니잖아요. 관객들의 지갑에서 7,000원 이상을 가져와야 하는 그런 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관객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제 교신님들도 사실 상업영화를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뭐랄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. 영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시험문제 중에 영화는 모든 관객들을 공감시키고 동요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또 디지털 기술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달된다면 영화는 소설보다 더 자유로운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. 저희 대학 과제에서도 그런 과제가 나 있었어요.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유서를 한번 써보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봤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하루는 밤을 새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모르겠어요. 그리고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제가 원하는 위치,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좀 더 지금보다 편안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그런 배우가 됐었으면 좋겠어요. 누구나 그렇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그때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여유가 생겨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맥스무비 가족 여러분 장근성입니다. 이번에 제가 새롭게 또 지원을 맡은 영화 착시날의 파이날이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6월 22일날 한국에서 개봉을 하고요. 24일날 일본에서 개봉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또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싶다면 착시날의 파이날과 함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상상의企画 vamos 우리irie 저희 이름이 오늘의 Big Island 여러분